과일은 필수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주면서 달콤한 음식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줍니다. 특히 칼로리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면 과도한 칼로리 섭취에 대한 걱정 없이 영양가 있고 맛있는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할 때 먹으면 좋은 과일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지방,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일부 천연 설탕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많은 과일에 비해 설탕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번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체중 관리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많은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탕 함량이 낮지만 여전히 자연스러운 단맛을 제공합니다. 3번 자몽 자몽은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포만감을 촉진하고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자몽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은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몽에는 일부 천연 설탕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많은 감귤류 과일에 비해 설탕 함량이 낮습니다. 자몽에서 발견된 화합물은 인천해지지 않습니다.